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북한과 소통 부족에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받은 이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오늘 뉴스7 유혜림 기자의 리포터로 시작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보도했습니다. CNN은 메시지의 현재 방침에서 중요하고 미국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김 위원장이 내용을 아주아주 궁금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 메시지는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당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할 메시지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